오늘도 전국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150mm의 소낙성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에 심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내일까지 전국의 소낙성 강수 구름이 강하게 만들어지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에 이어서 서울 동남권에도 오늘 오전 8시 50분부터 후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후후특보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호남의 최고 150mm 이상, 중부와 그 밖의 내륙에도 20에서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 모레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장마비를 뿌리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중부지방의 경우 주후반 장마전선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